정광일 목사님,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0월 3일 오후 1시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혁명을 개최한다고 연일 준비에 정말 바쁘신 것 같은데 10월 3일 대회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우리는 국민 대회라는 이름으로 광화문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혁명입니다. 왜 혁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10월 말에서부터 올 연말까지 광화문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2년형을 받았죠. 선거법 2년형, 9형. 그다음에 또 3년을 받았죠. 위증교사로 3년형, 9형. 무슨 일이든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자파의 판사를 만났다 해도 최소한 그럴 리도 없겠지만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벌금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오면 일단 450억을 다시 토하여 내야죠. 그리고 이제는 대선 출마도 못하죠. 그러면 내가 이재명 같더라도 이거는 극단적 방법을 써서 내전으로 유도를 해서 그래서 이미 벌써 지방을 다니면서 조직을 하고 있어요. 그 촛불혁명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해본 재미가 붙어서 그대로 또 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착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사실 광화문이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고 분노가 나서 그 후에 광화문 집단이. 그때부터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막강한 광화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10월 3일 날 우리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제가 애국운동을 오래 해보니까 선제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 문재인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저는 또 세 번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10월 말 정도 되면 저는 내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싸운다. 너무 늦어요. 그래서 10월 3일 날을 디데이로 해서 1천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통일에 대한 육본 사항을 보면요.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질서에서 평화통일을 명령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육본에 뻐젓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연방제 통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지 않습니까. 이건 위헌이죠. 위헌. 그래서 저희들이 몇몇 개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사실 위헌 정당으로 제소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몰리니까 이제 촛불 시위 힘으로 헌법재판소를 다시 또 위협을 해서 이래서 그들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10월 달 안에 세 명이 바뀌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명이. 그러면 이제 야당이 하나 추천하고 여당이 하나 추천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야 합의로. 합의로 해서 세 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상할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또 한동훈의 성격을 봐서 이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추천하겠느냐. 안 하면 정족수가 미달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8명만 동의하면 통과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그럼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직무종지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이런 위험한 상태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3일 날 반드시 우리는 광화문 천만 명이 모이는 것을 혁명을 해서 저는 간첩 수준에 속한 사람 황장엽 선생님이 간첩이 5만 명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국성 선생님은 1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간첩에 속한 사람들이 별 단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국회 안에도 간첩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만 명 정도는 구속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다고요. 특별히 문재인과 그다음에 또 노무현 그다음에 김대중 3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방제를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이적행위한 것도. 이적행위죠. 만약에 꼭 가서 서명을 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가든지 아니면 국민 투표에 붙여서 하든지 해야지. 아니 대통령이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됩니까. 3대 대통령이 가서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근거로 하여 지금 국민의힘 정당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연방제 통일을 지금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결단을 잘 내리시면 사실은 계엄령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계엄령은 어느 정부든지 준비되어 있는 매뉴얼이니까. 그런데 미리 지들이 겁을 먹어서 이번에 청문회 할 때 보면 김문수 청문회 또 검찰총장 청문회 보니까 청문회가 주제가 아니라 계엄령이 주제야. 계엄령이. 그런데 계엄령이 지들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계엄령합니까. 지들이 벌써 뭔 장난치려고 계엄령하지 말라고 지금 압력 넣으려고 계속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계엄령하기 전에 먼저 이 대통령이 헌법 7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의 외교 그다음에 또 안보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 주장은 뭐냐 하면 이번에 10월 3일 날 천만 명이 모여서 국민혁명대회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린 요구할 생각입니다. 첫째 이재명의 자서전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하는 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국민 투표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두 번째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은 곧 북한에게 흡수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그다음에 이재명의 자세전에 보면 대기업 해체. 대기업을 해체해서 국민적으로 나눠준다.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화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나간 4월 10일 총선은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사기. 왜 사기냐. 사기 선거로 192석을 해놓고 지금 쟤들이 국회에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걸 왜 사기라고 그러냐면 사기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통일당이 64만 표를 얻었어요. 64만 표를 254개로 나누면 거의 800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0표 나온 지역이죠. 0표. 1표도 안 나온 지역이 있습니까? 1표 안 나온 지역이 이런 세 곳이에요. 그다음에 1표 나온 지역, 2표 나온 지역, 3표 나온 지역을 합하면 450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선거, 이런 선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10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린 요구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동안 우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애국운동을 했고 또 심지어 좀 과하게 설명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광화문운동을 5년 안에 했으면 대통령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당선될 수가 24만 표짜리로 어떻게 당선됩니까? 검찰총장 그것도 저쪽 편의 검찰총장을 하다가. 이 광화문이 만들었다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 뭐냐.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구축해달라. 이것은 국회 동의 필요 없거든요. 그냥 대통령이 위원회거든요. 위원회를 명령하면 되거든요.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이걸 조사해달라. 하고 우리 광화문에서 열심히 또 투쟁하시는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시고 거기다가 현역 검사 그다음에 또 경찰 몇 명 붙여주면 한 달이면 끝나버립니다. 한 달이면. 그러나 이번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주시되 이것을 옛날 같은 선거법으로 하면 안 되고 대만식으로 당일 날 수개표 해야 돼요. 수개표. 이것을 우리는 요구하려고 이번에 10월 3일 날 우리가 국민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1시부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매우 유사하고 엄중한데 사실 앞에서 우리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좌파들은 별로 겁이 안 나요. 그렇죠. 그건 다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갑자기 뒤에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등에서 칼 꽂고 총질하는 자들이잖아요.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108명 중에 8년 전처럼 배신자 안 나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건 한동훈 때문에 이번에 선거 망친 거죠. 한동훈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한동훈 국민의힘 정당을 우파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 한동훈 이분이 대통령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충돌하고 있잖아요. 사사건건 지금 충돌하고 있죠. 이걸 누가 우파 정당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정당은 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산하든지 아니면 한동훈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라는 거야. 자기 성향대로 가야지. 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승만의 자유당. 그다음에 또 박정희의 공화당. 그다음에 전두환의 민정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렇게 왔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자유우파 정당을 한동훈이가 뭔데 말이야. 물타게 해가지고. 대통령과 협조를 해야지 정당이. 이게 시식건건 다 시비 붙고 충돌하고 자기하고 독대하자. 아니 독대는 무슨 독대 필요가 있어요? 전화로 둘이 해도 되지. 그런데 일부러 독대한다. 이건 뭐냐 틀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에 아직 검사 쪽에서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유치원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 증거로 뭡니까? 두 달 됐잖아요. 당대표된 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이재명하고 싸움을 할 줄 알아요. 도대체 문제제기를 할 줄 알아요. 독대를 두 번이나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은 두 사람이 공천한 거거든요. 하나는 이재명. 하나는 한동훈이 공천했거든요. 그렇죠. 저쪽은 이재명 이쪽은 한동훈. 그렇죠. 그러면 108석 대신은 108석 되는 자유파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보죠. 왜 그러냐면 2년 후에 지방자치선거가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선거의 공천권을 또 한동훈이가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던져버리고 다 도지사 또 인천시장 아니면 서울시장 또 경기지사 이렇게 던져버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권리를 한동훈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동훈이한테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번에 8명만 동의를 해버리면 한의 견의안이 통과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서 내전이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전 말씀을 지금 하셔서 저 종복조사파들은 이념적으로도 아주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탄핵부터 지금까지 보면 전문 시위꾼들 또 전문 집회꾼들 이런 자들이 딱 실무적으로 주축이 돼 있잖아요. 그들하고 우리 자유파 사실 한 명 한 명이 태극기 들고 나서서 이렇게까지 온 건데 우리 자유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아니 일단 숫자가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고 그건 그래요 예를 들면 거기 민노총 그다음에 한국노총 정교도 다 나와봤자 250만 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천만 명 10월 3일 날 국민혁명을 하겠다는 거야. 혁명을 해서 일단 간첩 수준에 속한 자파이들 있죠. 그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또 어느 단체도 될 수 있고 만 명 정도는 구속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과정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도 혁명이에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13%밖에 안 됐거든. 많아봤자 18% 그 세력 가지고 이 박헌영을 남노당을 북한으로 내쫓아버리고 이거는 건국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이제 보니까 살고 일어났잖아요. 살고 일어나서 보니까 북한이 다시 남지 말라고 하니까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5200만 국민들이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승만과 박정희 혜택을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체가 이승만과 박정희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을 욕을 하고 박정희를 욕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파송된 간첩이 지금 김국성 선생님 말씀에 15만 명이라고 하는데 간첩들이 2년마다 북한으로 다시 소환돼서 재교육을 받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 호출한대요. 올라오라고. 반잠수정 타고 빨리 올라가라.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면 한국에 있는 파송된 간첩들이 안 가려고 그랬네요. 그리고 국정원에 가서 자수해버렸대요.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 간첩질을 하는데 왜 북한으로 오라고 그랬냐. 잡혀갈 염려 없지. 잘 먹고 잘 살지. 네.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 효과를 5200만 국민들이 다 효과를 보고 우리가 경제 지금 6위권으로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사 오늘 저 국군날 퍼레드 했잖아요. 세계 5위권입니다. 갔다 오셨죠. 네. 군사 강국 5위권. 현무 파이브 보셨어요? 현무 파이브. 네. 현무 파이브는요. 핵무기급이라고 하셨어요. 핵무기급. 그러니까 북한에 핵무기 있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계 6위권의 군사 대국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런 상태의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대한민국은 없었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좌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탈탈 털었는데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한 지 벌써 3년째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동훈 세력까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서 사과해야 된다. 그래야 국면이 풀린다. 이러고 있거든요. 질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됩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 최고의 전공과목을 했다고 하는 한동훈 이분이 정말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을 했다. 또 그전에 뭔 일을 했다. 김건희 여사님이 했다고 하면 민주주의의 원칙은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민이 그를 지지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 전체가 다 용서가 되고 이미 벌써 해결됐다고 전제적으로 선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그전에 있었던 일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김건희에 대해서 말이야 계속 한동훈이가 물어지고 물어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법을 아는 사람인지 민주주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한동훈이가 공천했기 때문에 8명 이상은 난 동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광화문의 내전으로 가는 거예요. 광화문의 내전에 갔을 때 막을 사람은요. 우리밖에 없어요. 광화문 밖에 없어요. 아니 뭐 국민의힘 정당의 사람들이 누가 나오겠어요.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요. 진짜 내전 상태가 되면 광화문에 얼씬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2019년 국민대행명 때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몇이나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은요. 사실은 조직력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선거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아니 한 달 전에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 당선해서 돌아오라. 이거는요. 자파애들은요. 최소한 2년 전에 암시적으로 공천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야 주민들하고 인사를 하든지 밥 한 끼를 먹든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 다시 광화문에 모입니다. 광화문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이 모두 모여서 국민혁명 대회를 합니다. 정광호 목사님. 만물이 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리고 누리려면 광화문에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자파든지 우파든지 5200만이 다 나와야 돼요. 왜? 아니 김정은의 세상에 살고 싶으면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꼭 광화문 광장에 10월 3일 날 다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가서 현장 취재하고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